18페이지. 행정규칙 효력. 처분이 행정규칙에 부합된다. 접법도 아니고. 위반다. 이 법도 아니다. 결론이 뭐야? 처분의 접법은 상위법령에 따라 심사한다. 뭐가 아니라? 행정규칙이 아니라. 행정규칙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따라서 재판한다. 왜? 영양과가 없어요. 얘는 건너뛰어버려. 건너뛰고 얘만 쳐다보는 거야. 예를 들면 또 이렇게 했단 말이죠. 또 여기서 3개월 전에 영업정지해라. 3개월 전에 영업정지해라. 행정규칙에. 그런데 행정처분을 6개월 영업정지한 거야. 그런데 이게 위법이냐? 여기 3개월로 됐는데 6개월이냐? 괜찮아. 여기만 쳐다보는 거야. 여기만 쳐다보는 거야. 여기는 막 이스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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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 여기는 3개월로 해라. 그런데 얘는 6개월로 해라. 6개월로 해라. 그런데 얘가 6개월로 해라. 그런데 얘가 6개월을 했어요. 그럼 여기는 부합되는 거 아니냐? 아, 영양가 없다. 너는 영양가 없다. 6개월. 너는 3개월. 아, 위법이네. 3개월이나 영업정지해라. 너도 왜 6개월이니? 얘가 시켰는데요? 장관님이 부령을 만들어가지고. 행정규칙을 만들었어. 제재기준을 만들었어. 아니야. 이거 가지고 해봐라. 얘네는 그림자 취급하는 거야. 행정규칙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거야. 80페이지가 문제되는 게 다 이거야. 얘네에 대해서 왜 법규명의 행정규칙이나 연락에 얘기를 하느냐. 연락에. 연락에 얘기하느냐. 80페이지 가면. 총리령, 부령은 행정규칙이고 대통령은 법규명의다.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 아래 가면 대통령이 시행령은 법규명의고 아래 부령이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이라는 황당한 얘기. 우측 81페이지 법령 보책행정규칙은 효력이 법규명령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도대체 얘네 가지고 재판할 거냐. 얘네 가지고 재판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따지게 해서 법원이 하는 말이에요. 법원 입장에서는 결국 궁금한 게. 이거 가지고 재판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재판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이게 여기 부합돼도 적법도 아니고. 위반 돼도 이 법이 아니라면 이거 가지고 뭐하러 재판해. 힘들게. 그래서 뭐부터 결정해야 돼? 얘가 행정규칙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 법규명령의 행정규칙이냐.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번 년에 난리난 게 79페이지인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승준 사건이야.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온 게. 이게 우리나라 고등법원까지 개판했다는 거야. 대본으로 가서 작살 난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유승준 사건에서 법무장관 입국금지 결정이 걸려. 근데 입국금지 결정이 봐봐. 유승준. 일반 추상적이에요. 개별적 구체적이야. 봐봐. 유승준. 얘 입국금지 리스트에 올랐으니까 입국금지 시켜라. 일반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 구체적이죠. 그럼 법이 아니야. 그럼 법이 아니야. 얘. 얘는 법이 아니야. 법이 아니지. 법규명령이야? 아니.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너 왜 비자 발급 금지했니?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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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발급 사증. 사증. 발급 신청을 할 거. 사증이에요. 사증이 비자야. 비자 발급 거부했니? 라고 하니까 LA 총룡사가 이거 법무장관의 직후 금지 결정에 따른 거니까 적법한 거 아닙니까? 여기 따라서 했는데요. 고등법원이 글까지 얘기한 거야. 골때라. 이 판례 읽어보면 고등법원 온심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적법하다. 왜? 이거 금지 결정에 따랐다. 근데 적법하다 안 하다는 것은 뭐의 문제예요? 법의 문제인 거야. 법률 법규명령. 법률 법규명령까지는 법인 거야. 근데 이게 법도 아니야. 왜? 유승준 입국 금지 결정은 무슨 법이야? 일반 추상적이야. 첫째 대답에 전하잖아. 법은 뭐다? 머릿속에 뭐 있어야 돼? 일반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건 법이 아닌 거야. 근데 유승준을 입국 금지시키라는 법이 어딨냐. 세상에. 이게 법규명령이 아니다. 불용으로 내려야 한다고. 차라리. 이 새끼도 또라이인 거야. 법무장관도. 담당자들 또라이인 거야. 이걸 유승준 입국 금지 결정을 할 게 아니라 입국 금지 대상자들을 명시해서 내려보내줘야 돼. 이걸 적용해라. 예를 들면 병역을 거부할 목적으로 군대를 안 가게 할 목적으로 병역을 이탈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비자 발급 안 된다. 이러이러한 입국 금지하겠다. 입국 금지하겠다라고 기준 1호 2호 3호 그럼 일반 추상적이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 따라다구지 비자 발급 거부했다면 적법이 돼버려요. 적법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유승준 입국 금지 결정인 거야. 그럼 이게 법이에요? 유승준 입국 금지 결정이? 또라이들도 아니고. 법무부가 법자도 몰라. 법무부 앞에 법자. 지네들이 법무부 애들이 있잖아요. 법이 뭔지도. 법은 고등법원이 법자를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도 황당한 나나라니까. 아니 법무부가 법자 앞에 있는 법자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고등법원이 법자라는 걸 모르는 거야. 우리 처음 봤잖아. 법은 뭐해? 실제금의 행정? 실제금의 행정? 실제금의 입법? 법은 일반 추상적이 돼. 불특정 사람. 불특정 다수의 조용된. 불특정 사람과 불특정 다수의 조용된 법인 거야. 불특정 유승준이? 유승준이라는 게 보통 몇 천만 명 돼요? 우리나라 국민이 다 유승준이야? 우리나라 국민 이름이 다 유승준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법이 아니었던 거야. 곧 때린 거야. 그러놓고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유승준 입국 금지 결정. 법무부 장관이 솔직히 만들었겠어? 안 만들지? 아래 애들이 만든 거지. 일조, 일조를. 하여간 법원장에서 사인했겠지만 그 다음에 LA총용사 너 왜 이거 했니? 이것 때문에 했는데요. 고등법원 너는 이게 적법하니?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 비자 방금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고등법원 이거 답한 거야. 대본 올라왔단 말이야. 뒤집어놨다 대본. 야 이게 법이 아니다. 법이 바보더라.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 봐봐. 치즈코 페이지. 상급 행정위원의 지시는 일반인 행정 내부에서 매력을 가질 뿐 대회적으로 국민과 법을 구속하지 못한다. 대회적으로 처분고란에 있는 처분청이 상급기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처분이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처분이 적법한 여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른 여부가 아니라 뭐? 범법. 법률. 대접 구성 있는 법령의 규정과 위법 목적. 대접. 이거 내가 말했던 거. 이거. 이게 아니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지고 재판을 한다. 이거 가지고. 여기 부합대의 적법이 되는 거지. 이게 이거냐. 유승진 입국 금지 결정은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지시일 뿐이지. 지시일 뿐이지. 이거는 법이 아니다. 법규성 있는 명령으로 내리셔야 되는 거야.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띠라게 한 거지. 그래서 여기 부합들이 여부가 재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요새 내는 게 뭐냐면 이때 뭐 해가지고 재판을 자꾸 내는 거야. 출제자들이. 팔레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옛날에 다 넘어간 거야. 이런 거. 아하 그래 뭐. 규정 결정했어. 유승진 나쁜 놈. 비자 발급 신청. 잘했어. 화이팅. 접법. 대법원도 접법. 양승철이도 접법. 대법원도 또라이고. 다 또라이집간 한 가지 서로 간에. 다른 차지 왜 그래. 뭐 이런 거야. 동네 논리인 거야. 동네 논리.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요새 와서. 난리 나는 거야. 요새 와서는. 그러니까 이게 유승진 사건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이게 저거 뭐야. 대법원 왜 그래. 대법원 요구한다니까. 대법원 요승진 좋아하나. 요승진 패인인가. 이게 아니라. 너무 황당한 일에 법리적으로. 우리나라 기자들도 모르니까 이상한 일 하는 거야. 기자들도 모르고. 국민들도 모르니까. 대법원 요구하고 말해. 그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이게 어디서부터.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여기서 잘못된 거야. 법무부 장관 지시부터. 웃긴 얘기를 한 거야. 만약에 못 들게 하려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명령. 부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자 발급 거부 대상자를. 일반화 추상적으로 시켜가지고. 딱 1호 2호 3호. 당 같은 자는 입국이 금지되며. 여기에 따라서.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한다. 1호. 국방의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자. 이런 식으로 딱 하면. 이게 일반 추상적인 거라. 거기에 따라서 잘한 거야. 적법이 나올 수 있었다니까. 바보들이. 빙신지거리 한 거야. 서로 가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포인트가. 도대체 뭘 가지고 재판할 것이냐.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거야. 머릿속이 좀 있어야 돼. 법은 뭐라고? 일반 추상적. 뭐가 재판한다고? 이거. 이거 아니라. 상급자의 지시? 상급자의 니네끼리고. 국민과 무관한 거란 말이죠. 니네끼리고. 행정규칙이 니네끼리고. 니네끼리 하는 얘기 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말아. 괜히. 법원이야. 법원은 밖에 있는 거야. 국민과 법원은. 행정부 진회해가지고 되나. 법원은 밖에 있는 거야. 머릿속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에 이제 언론이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 흔적이. 19페이지. 19평발표. 이게 일반 논적인 얘기인 거야. 적용된 사례들. 뒤에서 내가 말해준 것은. 이게 적용된 사례인 거야. 머릿속 박아놔야지. 일단은 당연한 거야. 법률 우위원칙은 모든 형이 적용된다. 행정규칙이 적용되느냐. 이게 적용되지. 모든 형이 적용된다. 행정규칙이 법률을 위해 법률에 해당하느냐. X. 그렇지 않다. 구별해야 돼. 법률 우위원칙이 행정규칙이 적용돼요. 모든. 적용된다. 행정규칙이 법률 우위할 때 법률에 해당해.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 법률의 범위지. 그래서 세 번째는 법률의 범위가 제일 밑에는 적용여부란 말이지. 다르잖아. 다르지. 행정규칙은 법률 우위에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왜 여기 위반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컬럼. 그런데 행정규칙도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지. 상위법인데. 그래서 적용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했냐. 행정규칙이. 이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왜 행정법의 법원이 대법원이 안 된다고 했냐. 왜 행정법이 아니라고 했냐. 여기서 여기 있잖아. 이거 영양과가 없어요. 이 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12페이지. 12페이지 제일 밑에 명령에서 이번 행정규칙이 법원 승인 부정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행정법이 아니라는 거야. 판례는. 행정법이 아니라는 거야. 왜? 그렇잖아. 다 건너뛰고 재판한다고. 행정규칙이 있으면 많아야 건너뛰고 재판하는 거야. 건너뛰고. 건너뛰고 재판하는 거야. 건너뛰고. 건너뛰고. 법원이 아니니. 행정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판례는. 판례는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행정규칙이 위반된다고 해서 이 법이 되는 게 아니야. 적법한 것도 아니고. 부합된 적법. 이거 재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행정기법 쪽에서 계속 나온 게 그거야. 과연 이게 법규명의 행정규칙이라는 게 계속 따진다고. 왜 따지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재판할 거냐 안 할 거냐. 행정규칙이 재판 안 해. 법규명이 재판해. 이걸 위해서 구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구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구비를 하는 거예요.